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브라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맨. 우리 친구들은 게임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컴퓨터 게임이야? 사랑하죠. 저는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뭐지? 저 스타키부터 정말 좋아합니다. 스타키부터. 국민 게임 아니겠습니까, 스타키부터?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스타가 최고죠. 맞아.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블랙싱볼, 블랙싱볼. 블랙싱볼, 블랙싱볼. 블랙싱볼, 블랙싱볼. 블랙싱볼, 블랙싱볼. 글짱이지. 게임단을 만들어야 돼. 게임단이요? 네. 혹시 생각 있어? 어. 아, 좋죠. 생각 있어? 생각 있어! 네. 소리가 다 좋죠. 진짜야? 네. 대학생 있어, 매니저? 형준 씨가 게임단 만들면 어떻게 성공할 거 같아요? 아, 감정인데 이게. 갑자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감독님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요? 네. 감독 구할 거거든. 감독 누구 섭외한다고 그랬지? 다들 홍진호 알죠? 폭풍. 폭풍 자극. 폭풍 자극. 예. 홍진호 선수가 우리 감독을 할 거예요. 진짜. 김영준 게임단의 감독 홍진호. 확실한 건가요? 원래 내 개인적으로는 감독 나 간장 김영준, 감독 홍진호. 선수들 임요한, 김태준. 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했으나 이제. 하려고 했으나 전혀 불가능하다. 진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필요할 때 갑자기 베타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여기 들어와서 멤버를 해줘야 되겠다. 2군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5분 내기죠. 후보로. 그 대신 전화하면 20분 안에 달려가지고. 저희가 부산에 있으면. 음악 중심 같은 거 한다. 하다가 뛰어내려. 바로 다. 하다가 뛰어내려. 하다가 뛰어내려. 저희도 뛰어내려. 네. 너희들은 이군지. 하이. 고마워요. 그러면 조심히 가도록 하고요. 알았죠? 다음에 라디오. 내 라디오 안 나오면 알죠? 영원히 매장당한다는. 아무튼 잘 부탁하고요. 부산 사이트. 네. 오우. 오우. 오리야렉스톡.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